방탄소년단 팀초이스 어워즈 그룹 방탄소년단이 팬클럽 아미와 함께 미국 팀초이스 어워즈에서 2개 부문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방탄소년단과 아미는 12일, 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인그루드 더포럼 에서 열린 마이너스 2018 팀초이스 어워즈, 팀초이스 어워즈에서 초이스 인터내셔널 아티스트, 초이스 인터내셔널 아티스트와 초이스 팬덤, 초이스 팬덤 부문상을 수상했다. 올해 20회째를 맞은 팀초이스 어워즈는 미국 방송사 복수사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만 13물결 19세 청소년들이 투표를 진행 투표 결과에 따라 음악, 영화, 방송, 스포츠 등 각 분야의 수상자가 결정된다. 방탄소년단과 아미가 수상한 초이스 인터내셔널 아티스트와 초이스 팬덤 부문도 팀초이스 어워즈 홈페이지와 트위터 투표를 통해 수상자가 결정됐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8월 1 신곡 7곡이 수록된 리패키지 앨범 로브 유어셀프 앤 스월를 발매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